안녕하세요. 저는 그레이스에요. 오늘은 제가 영어 성경 이야기를 읽어볼건데요. 오늘 읽을거 제목은 The Dreamer The Dreamer라는 이야기에요. 읽어드릴게요. 제이콥은 1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거기서 정해서 요셉을 가장 사랑했어요. 요셉을 색이 다양한 옷을 입혀주었어요. 그래서 형들은 더욱 미워졌어요. 요셉과 요셉은 요셉과 요셉은 요셉과 요셉은 요셉은 특별한 꿈이 있었대요. 뭐냐면 우리가 그걸 묻고 있는데 형들꺼가 내꺼에게 전해냈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형들은 더욱 싫어했어요. 요셉을. 요셉과 요셉은 특별한 꿈이 있었대요. 네? 당신이 우리 나를 위해야되지 않나요? What did Joseph read from the father? 1번이죠. 1번이죠. 3번. 3번.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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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 어. 형들이, 요셉이 뛰어오는 걸 보고 있었어요.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자 네 어떤 형 중에 한 명이 동생 죽이는 거 안 된다고 음 뭐지 저기 빈 뭐지 그거 온 어 어 뭐지 이거 뭐지 그거 어 잠깐만요 어 그래서 우물에다가 던지다고 했어요 하고 뭐지 요셉의 옷을 벗겼어요 그래서 요셉은 이집트로 노엘로 파서 파서 요셉은 이집트로 노엘로 파서 살았어요. 20의 은혜로 팔... 아니, 나 한 명을 죽이지 말라고 했죠? 조셉은 염소를 죽인 다음에 피해를 묻혀서 보여줘서 아들이 죽었다고 실패했어요. 그동안 요셉은 이집트에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왕이 요셉을 높은 사람으로 만들어주었어요. 20의 은혜로 팔... 9의 은혜로 팔... 10의 은혜로 팔... 이집트... 맞죠? 네, 티비티 해볼게요. 플레이 뒤죽박죽 이야기 네, 여기 꿈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죽이기로 꼽 요셉을 우물에다가 던지고 팔고 염소 그거 한 다음에 네, 오늘은 더 드리머라는 이야기를 읽어봤는데요. 재밌었네요. 그럼 또 다음번 재밌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그럼 안녕 네.